일단 2차 시험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제가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꾸준하게 하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관세사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머리가 되게 뛰어난 사람, 젊은 사람,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. 정말 무식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. 무조건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뭘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. 보통 사람, 평범한 사람이면 되고 우리나라 글, 우리말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되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꾸준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. 열심히 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. 제가 이제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. 뭐 하다 보면 자꾸 일이 생겨요. 예를 들면 친구가 아프대, 부모님이 편찮으시대, 남자친구가 했대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. 그러다 보면 하루를 그냥 안 해버립니다. 공부를 안 합니다. 한 시간을 안 해버리고 공부를 안 해버립니다.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이 이런 고시시험이 아마 처음인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내가 공부를 하루를 되게 열심히 해도 큰 티가 안 나고요. 하루를 놀아도 큰 티가 안 나요. 그게 당장 티가 안 나요.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와르르 무너져서 며칠 쉬어버리고 이래버리면 2차 수험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예를 그 비유를 드는 게 마라톤에다 예를 드는데 일주일짜리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일주일 막 밤새 공부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스프린트 단거리 시험인 거고 관세사 시험은 적어도 이제 1년 이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누가 마라톤 뛸 때 막 미친 듯이 뛰었다가 좀 쉬었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안 멈추고 계속 뛰는 게 무조건 승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렇게 쉬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무슨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.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아 나는 꾸준히 하고 있구나.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무조건 승리를 합니다. 그래서 대단한 능력 필요 없고 꾸준히 하세요. 예를 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형강 들으시려고 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인강으로 돌리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맘 먹으셨으면 오늘 첫 개강날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마지막 종강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서 공부하세요. 뭐 여기서 대단한 걸 안 하더라도 그냥 계속 꾸준히 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몇 시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에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. 뭐 거기서 막 되게 잘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다 보면 거기서 효율성이 나옵니다.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나이 들어서 조금 아침잠이 줄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6시, 7시부터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막 9시, 10시 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스트레스였거든요. 딴 사람 나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두세 시간 늦게 시작하니까 좀 그렇잖아요.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건 안 빠지고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막 밤에 몇 시까지 공부했다,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, 좋은 책을 봤다, 좋은 강의를 들었다, 다 필요 없고요.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정한 게 있으면 꾸준히 하시고 꼭 지키세요.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세요. 여러분들이 약속을 딱 하시고 지키세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몇 시간 공부하겠다, 일주일에 며칠 계속 공부하겠다. 뭐 하시면 그냥 지키세요. 그러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되게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꼭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. 물론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